4장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준다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성결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환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러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